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타임 이번엔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스는 아이스크림을 넣어놓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은 점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바람에 빠지면서요 그리고 오랫동안을 좀 더 좋아해요 그리고 밥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자, 이런 식감은 왜 저렇게 먹었나요? 네, 이제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치즈는 어떤 고소하거나 치즈는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잘 어울렸어요 한 입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 와... 아... 바삭바삭 할렐루가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고소하고 이건 좀 더 맛있었고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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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멜론 멜론 스템 양념 dieses 정말 맛있어 이 Depois 월화잇 저는 또 다른 맛을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중 아이스크림으로 먹으러 가야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정말 좋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흡수한 흑불 치즈베리 에어컨 너무 맛있어 뼈가 젤리 뼈가 젤리 이 땅이 정말로 쌀가루 정말로 소리도 쌀가루 좀 더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식감이 너무 좋아요 흡수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다음날까지 먹었잖아요 너무 맵다 한입에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좀 먹어요 조금씩 먹으면 안 먹어요 오늘의 사회에 얼마나 먹었는지 면이 없어서 먹었어요 좀 더 잡아서 잘 찍어먹을 수 있는 거에요 초콜릿 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피고cover 영어로 잘라줬어요 이 시각 세계가 진하게 해야돼요 저는 요즘 영어로 날아oun employers 한 번 WhatsApp 여기가 마umb구인 제이어스는 매우 사랑이에요 한 번에 보면 엄청 재밌을 수 있어요 이건 마umb구인 제이어스가 많아요 한입에 해먹으면 더 맛있게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흐흑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흐흑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흐흑 기계무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단백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우가 오글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단백질이 좋았어요 새우는 집에서 빨리빨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먹밥이 진짜 맛있어요 계속 먹은 게 아삭한 것 같아요 제 입은 개선이 최고예요 이건 천천히 고소해요 매콤한 달걀 저는 매콤한 달걀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는 매콤한 달걀에 넣어서 먹었을때 먹어요 살짝 매콤한 달걀에 넣어서 먹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